아, 컵룡에만 사는 거 아니고요? 아... 먹고 싶은 거 사세요. 그러면 이거죠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꼴씨야. 이거 담으면 나중에도 촬영 끝나고 싶습니다. 아! 그러면요, 잠시만요. 행복하다. 달걀을 좋아합니다. 레트로트 식품은 지양하는 편입니다. 하지만 주은이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라면을 먹지만요. 다른 건 뭘 먹을까. 요즘 편의점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 타오베? 어, 뭐야? 근데 제 처지에 괜찮을까요? 주은이 처지에 뭐? 이런 사체품은? 배블리스 초콜렛 타운 가능할까요? 아니, 이거 인천. 사아이. 주은이. 네. 비록 모텔에서 지내고는 있지만. 이 타오베. 이 타오베. 정환 씨랑 주은이랑 하나씩. 그리고 사실. 무엇을 먹을까. 전 초콜도 좋아해요. 초콜도 좋아해요. 초콜? 아니에요. 비터 오벡 샀으니까 패스.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. 주은이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. 사실 이거 저한테 좀 사치긴 해요. 데블스 초콜렛 파운드. 촬영 끝나면 감독님이 제가 고른 거 다 주신대요. 너무 좋아요. 꿀씨한 호빵이 제일 먹고 싶고요. 우리 뽀뽀 사주고 싶다. 아니야. 난 주은이야. 주은이는 멍멍이가 없습니다. 김치. 김치 같은 거 라면이랑 먹고 싶은데. 이런 것도 좋아해요. 브래놀라 파. 진짜 먹고 싶다. 한 개만 사야겠다. 저는 홈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. 딱 두 개만 먹어봤어요. 신라면이랑 참깨라면. 다른 건 끓여 먹어봤어요. 그냥 대충 해봐야지. 해볼까요? 감독님. 이거 2 플러스 1 맞죠?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? 진열 그렇게 되셨을 거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안 돼서. 한 번만 해주세요. 이거 뭐 얼마나 짜서. 제 영역이 아닐까. 저 돈을 뺀다. 저 돈 많아요. 여기도 쌩인 건 없나? 다른 이유가 아니야? 네네. 별로 안 많아. 저렇게 밝은 미모를 자랑하는 사연이 있어요. 감독님. 감사해요. 너는 영혼 없나요? 네. 영혼 없는데 좋아하고 철어 없어서 서로. 늘 영혼 없지만 감사해요. 초콜라 조언 맞죠? 이건 아닌데. 왜요? 그렇게 진열되어 있던데? 몰라요 나도. 가서 보고 확인해 보세요.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? 죄송해요. 아니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? 보고 오세요. 안 돼요. 죄송해서. 1,400원 줬다. 아 봉트도 주세요. 봉투 20원이요. 20원. 20원. 20원도 골라맨다. 귀여워. 봉투에 봉투를 틱 던져준다. 오늘 안전이었어. 봉투에 넣기 시작한다. 차트. 네. 말없이 간다. 말없이 간다.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? 하면 이제 문구 부답으로. 대답을 한다고. 줄신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?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할 거야. 정환이가. 지금 앉아있다가. 1,200원. 지금 2,200원. 나의 시간에 2,200원. 괜찮은데? 이건 아니죠? 뭐 어때요? 아니 감동이 이루어가지고. 내가 그러면 이상해 보이는데 네가 한번 되참을 끌지. 안 돼. 그냥 이렇게. 이 정도. 허리에 올리고. 2,200원. 2,200원. 3,200원. 2,200원. 3,200원. 3,200원. 2,200원. 3,200원. 지금 날 것 같은 날이야. 나. 안 나죠, 나? 나랑 어디 좀 갈래요? 갈 거야, 대사? 네. 나랑 어디 좀 갈래요? 어디요? 갑자기?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? 뭐, 그리고 또 너무 말이 없으니까. 나왔다. 어디 있어요? 뭐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. 나랑 어디 좀 갈래요? 갑자기? 갑자기?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할까요? 지금 갑자기? 어, 좀 해.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. 지금 장 SketchUp 고춧가루. 잘 입금을 가요? 같이 한번 갈게요. 아, 네. 장umu, 장umu. 장umu swa. 장um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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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, 간장! 어, 약간 더 흥려는데? 자, 약간 더 흥려는데? 내가 방금 해야 되는데? 괜찮은 거? 카운트,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, 카운트 카운트로 들어갈게요 카운트 오빠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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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카운트 카운트 아니야, 이거 내꺼야 오빠 이제 끝났나? 끝났어요? 어? 실제로 감독님과 감독님을 먹으라는 거 드시고요. 이거 뭔데요? 어 오빠 이거 좋아해. 이거 먹어봐. 어 고마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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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아 이게 뭐야. 아 너무 예쁘다. 고마워요. 가요. 찾아서 맛있는 거. 아 경찰차. 아 달고. 미안해. 괜찮아요. 찾아서 맛있는 거. 가요. 자기 샤워치고. 괜찮아요. 우리 그냥 그냥. 아 경찰차는 안 되는구나. 아 뭐 이렇게 해야 돼요? 아 아파 아파. 불이 안 나지 않아? 나는데? 아 나? 아 차 한 대만. 아 괜찮은데. 아 괜찮은데. 차 한 대만 진행하겠습니다. 아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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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여기 뭐가. 그 무슨 뭐지. 거기서 어떻게 되지. 네. 다 좀 해. 다. 아이 액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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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찾아봐요. 아휴. 아휴. 괜찮아요. 일단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. 아휴, 택시 잡아요. 아휴, 택시 잡아요. 아휴, 맛있게 드세요. 오케이. 주연이 힘내시고 나는 이제 쉬러 가시고. 주연이 힘내시고, 주연이 팀 힘내시고. 아 힘내시고 정말 더 힘내시고 밥 맛있게 드시고 먹으시고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30분 방송 본방송만큼 꿀잼인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 다음 영상은 여기에